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추얼 유튜버가 된 리얼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거는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꼼짝없이 갇혀있어가지고 되게 심심했는데 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 체력 내 체력은 어디까지일까 현실하고 똑같을까 아니면은 가상현실이면 지치지도 않고 무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바로 체력 테스트 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현실에서 어느정도로 했냐 하면 어 어느정도 했지 기억이 안난다 일단 지치나 안지치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음 한 최대로 몇개까지 할 수 있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잠깐만 이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하나 이거 롙 으 arena 결성 하나 그냥 주소 awakened 수리 3 우린 9 나 정 제발! 제발! 제가 한 개수는 무려 9개입니다 네 알아요 저 저질체력인거 뭐 어찌됐든 개수는 개수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안개 있습니다 가상현실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쉬는 날 가끔씩 잇몸 일으키려던가 운동해보는건 어떨까요?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저는 리얼리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축가 5 10 중 12 14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